솔로도 지시지만 커플도 지실 때가 있다 솔로도 지시지만 커플도 지실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은 길인데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론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길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왜냐하면 그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게 무슨 길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길 리뎀, 리뎀션, 대속의 길, 속량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중요한 게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배타적인 언어가 있죠 누구든지 모든 일에 항상 다른 여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에 항상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정상참작 그러잖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어기면 그건 정상참작이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 어기면 그냥 다 어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서 온전하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던데 다 보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율법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붙들고 나가면 다 망한다 될 가능성이 제로다 율법은 인간을 죽이는 길이다 제가 심리학자의 글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병원에 와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중증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대가 큰 사람이래요 기대가 어떤 사람은 항상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날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게 신경 써주기를 기대하고 내가 배려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대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대요 기대가 큰 사람이 있으러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외로움으로 오고 우울증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다기보다도 약간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외로움도 덜 타고 우울증에도 강한 것 같이 보이더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일종의 의뢰에 율법을 통해서 희망공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된다 대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사람은 좌절해요 이건 길이 아니네 정직한 사람은 좌절하고 또 약간 좀 거짓말하는 사람은 외식을 해요 마치 지키는 양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다 지키는 양 그렇게 보이고 다 아시잖아요 그거 뒤집어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 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술집 가면 좌절하는 사람 많이 있고 병원 가면 좌절하는 사람 많이 있고 교회 오면 외식하는 사람 많이 있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 바보 짓 하느냐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도 지치는 거고 또 외식도 지치는 거죠 오늘 제목에 일부러 이런 걸 삼았는데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어요 설문조사 때 재밌더라고요 애인 없는 솔로 홀로 지내면 가을쯤 되면 힘들잖아요 지친대요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로우니까 지치죠 솔로도 지치지만 눈이 확 띄는 게 뭐냐면 커플이 있는 연애하는 사람도 지친대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한테 연애를 하다가 가장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50% 가까이 1등이 뭐냐 나 사랑해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애정을 확인할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외로운지 아시겠죠 사귀다가 맨날 사귀는 이유가 맨날 나 사랑해 나 좋아해 이렇게 잠깐 테스트하는 거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질려서 따라가버리죠 일종의 율법이거든요 나 확실히 하느냐고 날 확실히 좋아하냐고 그럼 뭐 물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자꾸 행위를 확인하는 거에요 행위를 그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지 않는 건 다 피곤한 거에요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이 확인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확인 당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그래? 언제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몇 시에 깨서 뭐하고 뭐하고 맨날 체크만 한다 그래도 피곤하죠 안 피곤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확인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요 무조건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술 믿어도 기쁨이 없고 잠깐만 꽤 피로한 사람들을 보면 율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요? 신뢰니까 그냥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사실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말 어원이 재미있죠 사랑한다라는 말의 어원과 살다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살다 사랑하다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live love 뭐 하나 틀리죠? 철자 하나 틀리잖아요 live love 몰라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나 어느 나라 언어나 보면 살다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하대요 모든 언어가 되게 유사하대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원래의 감각으로 사람은 사랑하면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사랑이 되어야만 지시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을 깨달을 때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뭐에요? 믿는 거잖아요 사랑이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한다는 건 뭐에요? 믿음을 확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갈 수도 있다고 깨닫는 어린아이는요 잠깐 묻잖아요 엄마 어디 가? 안 가? 그리고 엄마가 놀이 등사를 데리고 가요 절대로 치마 안 놔요 왜 안 놓죠? 엄마 갈까 봐 불안함은요 놀이동산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가서도 아이들은 즐길 수 없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엄마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음껏 놀아요 그러다가 물론 정신 차려가지고 엄마하고 찾긴 찾겠죠 그런데 그건 뭐에요?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율법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율법은 행위로만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건 길도 아닐 뿐 아니라 사람이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거나 외식하게 만들거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인간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새로운 길을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길 대속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없어요 속량의 길 이런 말도 없어요 리딤 번역이 됩니까? 대속, 구속, 속량 교회에서 만들었죠? 리뎀션 탈출이라고 번역하던데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 우리나라는 없어요 리디머 철시 번역이 돼요? 리디머 철시라고 그러죠 뭐라고 번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라고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 3장 13절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희망공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준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3절은 약간 번역이 아쉬운데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마치 수동체 같이 돼 있죠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게 수동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저주가 되셨으니예요 저주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능농적으로 스스로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수동체를 얻어 터져가지고 저주를 받은 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라고요 희생이 되신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성경 번역 보면 NLT도 그렇고 be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ecoming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becoming curse 저주가 되셨대요 becoming curse becoming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become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자원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율법 지키면 된대요 앞부분한테 말했죠 아니 율법에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냐고 이해가 돼요? 그런 길이 있으면 그 길 가라 그러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 플러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그거 화가 안 나요? 여자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라고 하죠 자칸듯 음식을 차렸어요 척 보더니만 전화를 걸어 투다리죠 닭 몇 개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먹고 있어 화가 안 나요? 생일 잔치라고 잘 준비된 거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먹겠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도 화가 나리는데 이건 먹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법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는 문제 그런데 이거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길도 없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필요 없대 다른 걸로 된대 그러면서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는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할 때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라클이라고 그랬죠? walk miracles among you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굳이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걸 행위라 그래요 우리는 행위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walk, miracles 내 속에서 기적을 행하셔요 에네르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삶은 그래서 성화라 그래요 우리는 행위라 그러지 않고 구원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데 2장 20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옛날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입고 못 쓰는 거 빨리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부터가 영적인 싸움이고 청소 저도 잘 못하지만 청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얘기했죠 최정원 씨라고 이분이 뮤지컬 배우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춤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잘하겠지만 이분의 얘기가 백지 상태를 잘 만드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을 할 때는 색깔이 자기야 볼 때 파란색이래 맘마미아는 도나로 나오는 게 파란색이래요 시카고 아시죠 음흉한 눈빛이 있으면 나오는 거 시카고를 할 때 자기가 볼 때는 빨간색이래요 아주 야한 빨간색 그런데 자기가 연고포 두 가지를 했대요 시카고를 할 때는 빨간색이었고 맘마미아를 할 때는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훌륭한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 시카고를 공연할 때 빨간색을 다 버려야 된대요 완전히 버리고 다시 맘마미아에서의 도나로 파란색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파란색을 표현할 수가 없대요 빨간색이 남아있으면 파란색이 파랗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뮤지컬 배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완전히 버리는 거 시카고에서는 빨간색으로 공연했다가 완전히 버리고 맘마미아에서는 파란색으로 공연하다가 그 다음 거는 또 완전히 버리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잘해서 칭찬받은 게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그거 했던 거 되게 잘하더라 그때의 창법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못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액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 옛날 이미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배우들도 그렇죠 어떤 배우가 너무 강하면요 저는 김영철 같은 사람은 아이투 분명 국례 같아 그렇죠? 아이투 국례야 저거 왜 눈이 양쪽이 다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또 그분도 화낼지도 모르는데 국례라서 내가 또 관심법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국례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국례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죠 훌륭한 배우라고 그러면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말로는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우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배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 율법이 아니라는 거 알면 싹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걸 왜 못 버리니? 왜 율법도 못 버리고 할래도 못 버리고 그런데 다 끝난 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거 안 붙들고 나가니? 그러니까 문제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격적으로도 옛것은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걸 버린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음으로 묘사해요 죽음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죽음 정도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노력과 힘으로 된다는 행위를 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에네르곤, 기적 walk miracles among you 우리 가운데 있는 미라클 성령이 하는 걸 미라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로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 redemption 그것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밖에 있어요 구원은 십자가고 삶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길은 성령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공동체 기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이것에 매달려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율법에 매달리는 것은 좌절 또는 외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헛된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길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음의 길, 사랑의 길로 가게 하소서 잘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헛된 길을 버리고 확실한 십자가의 길을 붙들게 하소서 삶은 성령께 맡기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구원은 예수님께 맡기는 대속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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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